월즈 단톡의 진행을 맡은 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젠지와 DRX의 대결을 앞두고 분석의 대가 빗돌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빗돌림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제너럴 엄 총사령관 엄티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딧 프리오니 엄티의 엄태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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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 오늘 두 분의 케미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 드디어 두 팀의 대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담원기아를 꺾고 올라온 젠지 그리고 이디즈를 꺾고 올라온 DRX의 LCK 내전이 월즈 4강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기라는데 왜 여기서 만났느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 어쨌든 4강에서 그래도 두 팀이 만났다는 건 그만큼 LCK가 많이 올라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 팀 간의 재미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먼저 20 DRX의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 도란과 초비 그리고 표식과 데프트가 각각 팀에 있는데 한 팀이었죠? 그렇죠. 사실 T1의 테리아까지 생각을 하면 20 DRX 5명이 4강에 다 있는 구 DRX 20 팬분들은 굉장히 좀 재밌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월즈 우승자가 각각 한 명씩 있는데 젠지에는 룰러 선수가 DRX에는 베릴 선수가 각각 월즈에서 우승 1회 기록 그리고 준우승 1회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릴 선수가 만약 올라가게 되면 3년 연속 결승 진출. 진짜 대박 엄청난 기록이죠. 그동안 지표로만 본다면 젠지의 우세함이 점쳐지는 게 사실인데 올해 2022년도에 LCK 내의 성적을 보면 압도적입니다. 젠지를 상대로 DRX는 단 한 세트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2022년 매치 스토리가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DRX의 폼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월즈 선발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갑자기 폼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선발전부터 DRX는 언더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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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독이 계속 그래서 데프 선수도 그때 레코드를 통해서 올해 롤 재밌다. 올해 롤 재밌다. 보는 분들도 재밌을 만한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명승부의 향연이었습니다. 지난 8강전 활약상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 먼저 젠지와 담원기아의 대결을 분석가분들이 한번 짚어주신다면 아무래도 젠지 담원기아전 같은 경우에는 케년 중심의 담원기아와 그거를 막고 결국에는 후반에까지 뒤집는 젠지의 절역의 느낌 그 중심에 유미라든지 어떤 케인 관련된 밴픽 싸움이 흥미로웠던 느낌 담원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젠지 상대로 이기려면 우리가 초반에 뭔가 휘둘러야 된다. 밴픽 준비 자체도 모두 초반에 휘둘리기 위해 준비를 했었고 그 와중에 찾았던 픽이 케인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1, 2세트만 보면 무난하게 또 젠지가 승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3, 4세트 때 갑자기 3세트는 또 쇼메이커 선수가 엄청난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4세트에서는 캐니언의 비에고와 함께 덕담의 앞에까지 날뛰면서 결국에는 5세트, 분명히 5세트가 가서 정말 뭐 힘들어 승리 끝에 젠지가 진짜 쉽지 않았어요. 진짜 쉽지 않았고 이게 LCK다. 역시 LCK 수준 대단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양 팀의 승부였던 것 같아요. 정말 박수를 다 같이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명승부였습니다. 수많은 팬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막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놀려야지 이렇게 하고 나도 울어. 나도 울컥 하는 거야. 아 델포트 보니까 또. 정말 LCK 팬분들이 다 울었던. 네. DRX가 상대적인 준비를 저는 좀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그냥 DRX의 바텀이 뱀픽을 좀 준비를 잘하기도 했고 어? EDG가 뭔가 그래도 유미는 혹시 모르니까 배드를 했는데 DRX는 약간 어? 우리 할 생각 없었는데? 우린 막 하이머딩거하고 카르마하고 세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역으로 뱀픽을 이겨버리니까 그런 것도 좀 크게 자유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2세트를 이제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0 대 2 상황에서 예리 3세트를 가져온 건데 사실 2세트에 또 명작년이 나왔잖아요. 아... 네. 너무 아쉬운. 그러니깐요. 2세트 7 rest of the top 2세트 1천만 원! 사실 그 텔레포트에서 조금 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성훈이가 킹게임이가. 친하게 말했어. 이 얘기할 줄 알았어. 좋은 날에 왜 그래. 굳이 범인을 사느라. 황성이 보이는... 아니 아닙니다. 이겼으니까. 근데 말하는 거잖아요. 이겼으니까. 말해주세요. 저는 물론 친하고 카톡으로도 축하해 줬어요. 아니, 또 따끔하게 한 마디 해주세요. 아니, 따끔하게 말하면 굳이 왜 상대가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워낙 또 긴박한 상황이고 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그 순간에 판다니가 쉽지 않더라도 잘 탔어야 되지 않더라도 하지만 덕분에 더 꽉꽉 채워서 저희가 꿀재를 봤다. 이 경기 때 또 제카 선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솔로키를 엄청나게 따내면서 저도 뭔가 싶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DRX의 승리를 거의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게임을 거의 뒤집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 팀의 8강점 경기를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젠지와 디아락스의 핵심 포지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초비와 제카 이 둘이 만났습니다. 지표에서 역시나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솔로키를 9회 1회인데 그 중에서 8번이 상대 미드라이너 키를 그리고 그 중에서 4번이 스카웃을 한 경기 안에서 했다. 그 대단한 스카웃 선수도 한번 하고 나니까 여기서 메꿔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죠. 더 무리를 하니까 그걸 또 움직여주는 모습이 아니 월드 챔피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심정적으로 구석에 몰릴 정도였다. 이거는 그만큼 제카 퍼포먼스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대결 정말 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아무래도 초비가 좀 잘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제카가 확실히 사일러스랑 아칼리 잡았을 때는 좀 폼이 남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 잘리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사실 초비 선수가 지표되면 약간 아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결국 젠지가 초비 의존도가 높은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거고. 어떻게 보면 월드에서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은 제카가 좀 더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초비인데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DRX가 좀 제카 선수가 솔로킬로 좀 뭔가 게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맞아요. 약간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초비 선수가 사실 그렇게 솔키를 많이 주는 선수냐 하면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에이스를 견제해 주는 느낌이 너무 약간 안티 카운터 느낌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모를 경기예요. 그러면 또 원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LCK를 대표하는 금부 원딜의 대결입니다. 룰러와 데프트. 데프트와 룰러의 대결이에요. 라인전에서 CS 차이, 골드 차이 이런 부분은 데프트 쪽이 오히려 좀 더 높게 측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명백히 라인전을 치중한 피트를 서포터에서도 아예 맞춰서 DRX가 많이 활용했었던 거였고 전체적으로 룰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룰러 엔딩까지 이어지는 특히 이제 듀오킬 라인에서 그냥 단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키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내죠. 네. 굉장히 좀 대단했었던 것 같고 혹시나 또 그 중심에 이제 누나미가 일단 떠오르는 것 같아요. 누나미를 이용한 플레이들이 너무 잘했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데프트 선수가 막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이머 딩거가 없다 치면은 DRX 바텀이 어떤 걸 준비해와서 룰러를 막을 것이냐. 약간 이런 게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핵심 그런 라인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누가 그래서 이길 것 같나요? 승부 예측 시간인데 결과를 먼저 말할까요? 아니면 편한 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녹화를 사실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매치가 순서 자체는 진동 표현이 먼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뭐 이렇게 썰이 약해져요. 네 예상만 해. 뭐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결론만 이렇게 하면 재미없습니다. 아니 이 내용 그래서 젠지와 DRX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젠지가 담원기아한테 코너까지 몰리긴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담원기아가 워낙 색깔이 뚜렷한 플레이로 낙독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나온 거고 DRX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대면? 저는 그래도 3대2 접점 또 나오지 않을까 3대2 젠지의 승리 접점 나올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그냥 젠지가 아무래도 3대0으로 3대0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저는 DRX에서 뱀픽을 뒤집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젠지 입장에서는 밴하고 싶은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DRX 입장에서 밴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을까? 딱 뭐 먹어도 무조건 밴해야 된다? 저는 일단 유미는 무조건 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사일러스 자체를 이거를 밴해야 돼 먼저 먹어야 돼 라는 생각도 많이 날 것 같아요. 젠지 입장에서는 솔직히 일단 베릴 선수의 라인전 강한 픽들을 견제를 하면 그렇게 걸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밴픽적으로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플레이보다도 어쨌든 누가 이기든 멋진 경기 기대하죠. 아저씨는요? 저는 과감하게 DRX 갑니다. DRX 스코어는? 3대2 저는 이 춤을 더 보고 싶습니다. 라스트 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란 선수는 그만 보고 싶으시고? 아니요. 뭐 나쁘지 않죠. 젠지도 잘하지만 둘 다 아끼죠. 누군가 승리해야 된다면 그럼요. HCK 팬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승리를 하던 누가 패배를 하던 또 박수 보내주시면서 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결승 한 자리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젠지와 DRX 모두 파이팅 외치면서 한번 볼까요? 젠지 파이팅! HCK 파이팅! 감사합니다.